변호사를 대신해 싼 수수료를 받고 계약서를 작성해주는 인공지능이 등장했습니다. NSK는 일본의 한 IT업체가 IBM의 인공지능 왓슨을 이용해 계약서 작성 업무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. 이 인공지능 변호사는 부동산 매매나 종업원 고용 등 내용에 따라 웹에서 검색한 300여종의 계약서 본보기 중 최적의 것을 골라 5분여 만에 계약서를 작성합니다. 또 변호사에게 의뢰할 경우 수수료 수만 원이 들지만 이 AI 변호사의 서비스는 불과 월 정액 980엔, 약 9,400원에 이용할 수 있다고 NSK는 전했습니다.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AI 변호사를 이용해 기존 계약서를 점검하고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서비스도 내년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.